포항 유아교육체험센터 포항 유아교육체험센터가 오늘 개장했습니다. 지난 2010년부터 16억 원을 들여 7종류의 체험실과 5종류의 체험학습장을 조성해 관내 유치원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시설이 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는 먼 거리까지 아이들을 인솔해서 체험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개장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하루 종일 즐겁고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유아교육체험센터는 유아들의 상시체험학습을 위해 옛 대양초등학교 시설을 개축해 개장했습니다. 한편 영덕과 울진관내 유치원과 관내 공사립 유치원은 팩스 및 공문으로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. 인터넷 경북일보 김상훈입니다.